멈추지 않는 열정 미래를 바꾸는 도전으로 지하수 자원의 새로운 가치와 안전한 농어촌을 만들어갑니다 만국농어촌 봉사 지하수 지질 사업 무한한 자원이 아닌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하수 자원 하지만 급격한 산업 발전 과정 속에서 에너지와 화학물질 사용량 증가로 발생된 토양 및 수질 등의 환경 오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방침 기후 변화로 인한 감흥 현상과 물 부족 심화 한국농어촌 공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69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수 개발 전문기관인 지하수 개발 공사 창설을 시작으로 지난 5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지하수 공급 및 관리를 책임져 왔습니다 또한 우리 단공농어촌 공사는 지질 및 지발, 지하수 토양 환경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해 오며 지하수 지질 전문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 공사는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력과 최첨단 장비로 용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게 지하수 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정한 지하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하수 자원 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농어촌 지역의 지하수 자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 노후화된 지하수 시설은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한 시설물 정비 및 개선으로 지하수의 지속적 사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위, 수온 등 지하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환측하여 각종 오염을 예방합니다 특히 대한과 도서 지역의 바닷물 유입을 확인하는 해수 침투 조사를 실시 농작물의 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수원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 지역에 체계적인 지하수 조사 연구를 통해 관전, 물탱크, 급수 관로를 교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지하수 광역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제주도 전체 급수 대상 지역 중 89%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력은 시설재배 농업단지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된 지역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입하는 지하수 인공 함양 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여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수막재배 농업단지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대용량 지하수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지하 땜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정한 수온과 수질을 갖고 있는 지하 해수를 양식장 용수로 공급해 양식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양식어류의 폐사율을 줄여 양식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진 발생 증가로 지진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를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강하고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해 경복 기준에 따른 긴급 또는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안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질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과다 사용하는 곳에 발생하는 싱크홀과 같이 지질학적 특성으로 발생되는 지질 재해에 대해 조사, 보강, 관리를 통한 지반침화 사업을 실시하고 행정적, 기술적 대책과 보강궁법 등을 통해 지반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준공 50년 이상 된 노후 조수지에 대해서는 누수 상태를 조사 점검하며 보수 보강과 누수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 공사는 지하수 토양의 오염을 막고 정화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류와 준공석 등의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정밀 조사하고 지하수 오염 정화 사업과 다양한 윤구 개발을 통해 지하수 토양을 복원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가 생산될 수 있는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농경지와 용서에 대한 준공석 등의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꾸준히 관리합니다 한국농어촌 공사의 노하우와 축적된 지하수 지질 전문 기술은 대외에서도 빛을 발해 다양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 지질 기술, 지하수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으며 지하수 자원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담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물, 땅, 그리고 사람 지하수 자원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한국농어촌 공사가 50여 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로 더 깨끗하고 간절한 농어촌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농어촌 공사